새벽이 해산한 이후로, 이것도...조금은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외롭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모두 자신의 목자를 위해? 바쁘긴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까요. 이봐, 어때? 자네 같은 대출난 모인에게 이 지도가 딱일 것 같은데. 보험을 지도라. 나아갈 거라면 끝까지 지켜내라. 언젠가 그대에게 했던 이 말은 멈춰선 자의 변명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이델린에 의해 14개로 나누어진 세계. 이곳, 원초 세계에서 거울 세계로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을까 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고...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고...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고...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지 못했고... 신의 힘을 보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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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약동이다 자, 인간아이들아 다음 신혁에 발을 들이거라 나만이 말자신이다